요즘 예능 흑백요리사가 장안의 화제죠. 저도 재미있게 보는데요. 백종원 심사회원이 음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하드캐리를 하시더라고요. 백종원 씨는 요즘 자본시장에서도 화제입니다. 이분이 창업한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백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한심포차 등등 다들 한 번씩 가보신 브랜드들이 소속된 프랜차이즈 기업이고요. 11월 중 상장이 목표고 기업가치는 최대 4천억 원 전망 나옵니다. 더본코리아 공모주 투자해볼까?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공모주 투자를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공식, 증권신고서를 다루겠습니다. 공모주 청약 절차랑 회사가 직접 밝히는 약점, 투자 위험 요소 등등을 살펴볼게요. 꼭 더본코리아가 아니어도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상장을 준비 중이고 원래 추석 이후가 공모주 성숙이니까 한 번 들어보세요. 일단 증권신고서가 공시됐다는 건 상장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예요. IPO 절차가 복잡한데 거래소가 그려놓은 이 화면 보시면 4개의 큰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 준비,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이런 거 준비해와라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대표주관사 선정입니다. 상장 절차에서 일처리를 도와주고 공모주 청약도 받아줄 증권사들 고르는 거예요. 준비를 끝낸 기업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합니다. 이 기업이 증시에서 거래될 수준이 되나 거래소가 깐깐하게 심사해요. 재무제표, 최대주주 평판, 업력, 법적 분쟁 걸려있는지 등 다 봅니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드디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시를 합니다. 더본코리아가 2단계예요. 증권신고서는 공모주 청약하려는 분들 이거 보고 결정하세요 하고 제공하는 문서이기 때문에요. 상장 계획부터 회사의 사업, 매출, 주주 현황 등의 정보가 싹 다 있습니다. 이제 더본코리아 증권신고서 한번 볼게요.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봤던 반기 보고서 편이랑 거의 같죠? 더본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운영하는 브랜드들 그리고 이 브랜드들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점포수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백다방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뭐 홍콩 반점, 그 다음에 백보이 피자 정도 보이네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은 최근 3년 연속 증가세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도 상반기 실적 나쁘지 않아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대망의 투자 위험 요소입니다. 여기 사업 위험, 회사 위험, 기타 위험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요. 사업 위험은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거고요. 중요한 건 회사 위험, 더본코리아의 위험이죠. 지금 맨 처음에 나온 게 연돈볼카트, 이 가맹점주들과의 분쟁인데 지금 공정위 조사도 받고 있어서 확실히 주요 리스크입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재밌는 것도 있어요. 대표이사 의존도 및 평판 하락 관련 위험인데 더본코리아가 백종원 대표 인지도로 잘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백 대표가 질병이나 사고로 자리를 비우거나 개인적인 일탈을 할 경우 회사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너로 뜬 만큼 오너리스크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도 뒤에 가면 투자자 보호 방안이 두 개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배당. 향후 3년간 주당 배당금을 매년 올려주겠다라는 거고 일반 주주를 대주주보다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최대주주 의무보유인데요. 백종원 대표가 보유한 더본코리아 지분 중 70%를 상장 이후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백 대표가 지금 보시면 공모전 지분율이 76.69%인데 IPO를 하고 나서는 60%대까지 떨어지니까 이 중에 70%면 총 42% 정도 되거든요. 원래 최대주주는 상장 이후에 의무보유라고 해서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6개월인데요. 백 대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 중 일부는 2년 6개월 동안 안 팔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 큰 결정입니다. 이제 공모주 투자 실전 갈게요. 맨 위에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보겠습니다. 기업이 IPO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데요. 주주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공개 매각하면 구주 매출이라고 하고요. 신주 새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으면 신주 모집이라고 합니다. 둘을 섞어서 같이 하기도 해요. 공모 방법에는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더본코리아는 일단 300만 주를 전량 신주 모집으로 공모를 합니다. 이 중에 20%는 우리 사주 조합 직원들한테 먼저 배정하고요. 남은 80% 중엔 일반 청약자, 개인 투자자가 25%에서 30%, 기관 투자자가 55%에서 75%를 가져갑니다. 표에 보시면 주당 공모가액이 2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공모가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희망 공모가 범위, 일명 공모가 밴드가 나와 있어요. 2만 3천원은 최저가고 최고 2만 8천원까지 희망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총 공모 예정 금액, IPO로 더본코리아가 벌어들일 돈은 690억에서 840억 원 됩니다. 백종원 대표는 상장 후 예상 지분 가치가 최대 2,460억 원 정도 되네요. 공모가를 확정하려면 수요 예측 절차를 거칩니다. 주관사들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 기업 주식 얼마에 몇 주 살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 결과를 모아서 더본코리아랑 논의를 해서 공모가 이 정도로 합시다 하고 결정합니다. 기업들의 열기가 뜨거우면 공모가가 상단, 희망 범위 최고가에서 결정되고요. 이 범위를 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투자자들의 시간입니다. 공모가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틀간 공모주 청약 진행합니다. NH랑 한투 중에 한 곳만 골라서 하셔야 돼요. 대표 주관사한테 배정된 주식 수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한투가 60%, NH가 40%를 받았네요. 두 곳을 비교하시면서 경쟁률이 낮은 데에 넘는 게 유리합니다. 부동산은 청약할 때 신청만 하시면 되죠. 공모주는 달라요. 청약 증거금이라고 계약금을 계좌에 넣어놔야 돼요. 전부는 아니고 50%, 절반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공모가가 주당 2만 3천원으로 확정됐다. 근데 내가 10주를 청약하고 싶다 라고 하면 23만원에 반절인 11만 5천원을 넣고 청약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수료는 별도니까 좀 여유 있게 넣으세요. 그래도 10주 다 배정받기는 어려워요. 경쟁률이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 막 이렇습니다. 그래도 균등 배정이라고 공모 수량 중에 일부는 청약을 한 모든 투자자한테 조금씩은 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두 주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공모주의 흥행 여부는 증시를 따라가긴 하지만 상장 첫날만큼은 따상, 깃따상 같은 쾌거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흑백 요리사만큼 더본코리아 IPO에도 관심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